한겨레는 프로듀서 능력도 뛰어나고 기타, 건반, 베이스 이런 악기도 다 그쪽에서 잘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라이브로 다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는 베스트겠지만 저의 한겨레는 능력 부러워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외튜브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겨레이라는 인물이 저 이현우라는 사람과 제 생각에는 많이 달라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맞춰 어떤 선에서 맞춰야 되나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점점점점 제 모습도 많이 끌어냈고 한겨레 생각했던 그 바탕도 자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 덕분에 아무튼 너무 두수없었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